4학년 친구들 음악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36, 37쪽입니다. 파란 마음, 하얀 마음, 굉장히 제목부터가 예쁜 그런 노래인데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에는 파랗고 겨울에는 하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지붕도 여름에는 파랗게 겨울에는 하얗게 이렇게 덮인 속에서 파란 마음, 하늘 보면서 자라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란다. 이런 가사인데요. 굉장히 예쁜 노래거든요. 선생님이랑 잠시 후에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배워볼 텐데요. 먼저 우선 이 곡은 바장조의 곡이에요. 시자리에 내림표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럼 바장조 악보를 보고 여러분이 리코드 연주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개이름 여러분이, 선생님이 제시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썼을 때 지금 시에는 두 번 정도, 시가 두 번 정도 나와서 내림시를 표현하는 건 두 번이에요. 충분히 여러분이 연습해서 리코드로 연주할 수 있고 오늘 여러분이 조금 더 배워볼 거는 바로 뭐냐면 노랫말과 가락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노래를 불러보고 난 후에 음의 길고 짧음 높낮이를 구별해서 노래한다. 노래를 충분히 하다 보면 아마 이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익히게 될 텐데 그리고 난 후에 수화로 노래를 지금 배워보게 되어 있는데 수화를 하는 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수화를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도 박자에 맞게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선생님도 따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악보를 보면서 선생님이 제시한 게이름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게이름 여러분 스스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연습하는 차원으로 지금 게이름을 한번 써보는데 이 게이름은 그냥 다 장조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대로 연주하는 게이름으로 읽고 시에만 내림표를 표시해서 여러분이 연주할 때 헷갈리지 않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래도 충분히 불러보고 리코드 연주도 해보고 수화로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수화는 박자에 맞게끔 부드럽게 넘어가는 부분까지 되려면 좀 연습을 많이 해야 하니까 지금 처음에 동작을 조금 익히고 이번 시간에 한두 번 정도 따라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 번 매일 연습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음악을 준비할 테니까 음악에 맞춰서 노래, 리코드, 수화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비편해서 음악과 함께 열심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요. 우리들 마음의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바랄 거여요 산도질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우리들 마음의 빛이 있다면 우리들 마음의 빛이 있다면 겨울엔 겨울엔 하얀 거여요 산도질로 지분도 하얀 도내로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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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인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요 여름엔 여름엔 바랄 거여요 우리들 마음의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바랄 거여요 산 도질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우리들 마음의 빛이 있다면 우리들 마음의 빛이 있다면 겨울엔 겨울엔 하얀 거여요 산 도질도 지분도 하얀 도내로 하얗게 하얗게 덮인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요 다닐 거여요 이리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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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